인피니티의 리더에서 솔로 아티스트 또 뮤지컬 연극 예능까지 못하는 게 없지만 본업할 때 제일 멋진 그가 떴습니다. 첫눈과 함께 선물처럼 찾아온 성규, 최파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 뮤지컬 킹키부츠 홍보차 강홍석 씨랑 김지우 씨랑 같이 보고 이렇게 겨울에 또 보게 되는데 아우, 얼굴이 더 장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됐어도 이렇게 단독으로 보긴 처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맨날 인피니티랑 같이. 멤버들과 같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지우 씨랑 홍석 씨랑. 네. 어색하네? 와, 아니나 다르게 4632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 성규씨 최파타에 혼자 나온 거 처음 아니에요? 반가워요. 오, 정말 처음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오, 그렇구나. 오늘 의상은 사복이에요?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분이에요? 아니요, 오늘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이쁘게 입고 가라고. 아, 이뻐요? 올 블랙으로? 네. 오, 카리스마가 느껴지네. 그쵸,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솔로일 때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렇죠. 석유씨 평소에 옷 스타일은 어때요? 저는 사실 요즘에는 특히나 진짜 편하게 입어요. 다 그냥 롱패딩에 그냥 트레이닝복 항상 입고 다니고. 그치, 그치. 그냥 트레이닝복에 롱패딩이면 그냥 다 덮으니까 그냥 끝이죠. 거기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사실 예전만큼은 외모에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요즘은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거가 불편하면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요. 우리 성규씨가 이제 오늘 그야말로 솔로.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성규씨가 2010년에 인피니트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2012년엔 솔로로도 데뷔를 했어요. 네, 그렇죠. 와, 그럼 인피니트가 벌써 데뷔한 지 10년? 네, 저희가 데뷔한 지 딱 1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간 본 거야. 그렇죠? 맞아요. 아, 그때. 아기 때. 맞아요. 그리고 또 엄청 바쁠 때 보셨잖아요. 그땐 진짜 정신없었죠. 진짜 정신없이 막 열심히.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누나? 그때가 하여튼 되게 빨리 이렇게 진짜 막 스타가 됐잖아요. 결국 자, 근데 야, 니네들이 그 헬리콥터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인피니트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막 너무 바빠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와, 그게 벌써 10년 전. 근데 또 이렇게 멤버들 만나면 또 여전하죠? 엊그제 갔죠? 지금도 멤버들 만나면 사실 전 제가 올해 32인데 제가 데뷔했을 때가 22이었고. 그냥 그때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들 만나면 그때랑 똑같아요. 똑같이 장난치고 맨날 계속 서로. 근데 그게 엄마, 아빠들도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엄마들이 동창 만날 때 아이고, 얘 누구야 누구야. 그냥 하나도 안 변했다 이랬을 때 너무 우스웠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라니까요. 점심 그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참. 뭐 우리 성규 씨는 그래도 최근에 뮤지컬 킹키부츠, 연극 아마데우스로 뮤지컬 연극 배우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참 그런 재능에 감사하겠어요. 사실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뮤지컬 같은 건. 연극도 그렇고. 어떻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에 이제 정말 진심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또 하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제가 맡은 거에 있어서 참 착실히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죠. 전 너무 저한테도 고맙고 또 잘 해내고 있어서.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사람이 또 많을 텐데 성규 씨는 그게 같으니까 그게 얼마나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죠? 아, 김다빈 씨가 오빠 솔직히 말해요. 32살 아니고 32개월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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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런데 오늘 유난히 성규 씨가 잘생겨 보이고 어려 보인단 말이 맞네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성규 씨가 되게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아니, 막 그 얼굴이 되게 조그맣고 그 이목구비가 눈이 작아서 그렇지. 그런데 눈이 작은 것도 너무 성규 씨한테 어울리죠. 성규 씨가 거기에 쌍꺼풀이 있다면 큰일 나겠어, 그렇죠? 감사합니다. 너무 싫죠, 쌍꺼풀이 있는 거. 저는 쌍꺼풀 근데 어릴 때는 쌍꺼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워낙 쌍꺼풀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저런 눈을 좋아하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 옛날에 비도 성형외과 갔었대요. 아, 진짜요? 주변에서 쌍꺼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다 이제 연예인이면 쌍꺼풀 입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아, 안 어울린다고. 이게 매력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머, 그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정말 자기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실 그때 아, 하면 좋아집니다. 이러면 또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성규 씨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이런 성규 씨가 바로 어제 오후 6시 솔로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솔로 앨범 제목이 인사이드 미. 인사이드 미죠. 군대 전역 후에 처음 나온 솔로 앨범인데. 맞아요. 오, 앨범 느낌 있네요. 돈 많이 들였네. 와, 성규 씨 팬들은 너무 좋아하겠네요. 온통 성규 씨 얼굴이에요. 네, 맞아요. 촬영도 열심히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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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급지네요. 네. 이건 양장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장아영 씨가. 네. 오늘 출근길에 아임콜드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 너무 찰떡이에요. 김성규 이번 앨범 대박.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영 씨,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규 씨의 컴백을 날씨도 돕는다는 말이 있는 게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아임콜드예요. 아임콜드였죠. 정말 콜드하잖아요. 네. 오늘 정말 추웠거든요. 진짜 아침에. 좀 웜해도 그렇잖아. 그렇죠. 아유 참 날씨가 저를 도와주네요. 진짜 이번 주부터 확 추워졌는데. 맞아요. 이렇게 날이 추워질 거를 예상하고 컴백 날짜 잡은 건 아니죠? 아니요. 사실 원래 이 앨범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되는 앨범이고 전역하고 나서도 거의 1년 만에 나오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밀리고 밀리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무리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활동이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앨범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밀려서 낸 앨범이고 공교롭게도 타이틀곡이 아임콜드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많이 지금 추워져서. 컴백 전화 눈까지 내리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냥 뭐 우리끼리 컴백 날짜 잡는 것도 약간 뭐 타로라도 점이라도 좀 보나요? 그런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추지? 제가 그런 건 안 하고 대표님이 사실 제작자 입장이니까 제작자를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셨나? 날짜가 어쩜 이러지? 그러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성규 씨 신곡 빨리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벌써 들으시면서 출근하셨다는 팬분도 있는데. 아임콜드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사실 제가 그동안 솔로 앨범에서 보여드렸던 느낌의 어떤 락적인 느낌보다는 좀 비트도 있고. 좀 R&B 힙합 느낌이 강한 곡이에요. 그리고 사실 헤어진 상태의 어떤 그런 상실된 느낌을 좀 추운 어떤 그런 거에 빗대어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좋아요. 들어볼게요. 김성규 씨 아임콜. 고통이 뭔지도 행복이 뭔지도 다 엉켜버린 듯해 기다려 얼어붙은 채 네. 우리 김성규 씨 아임콜 들으셨습니다. 오우 멋있다 느낌이. 감사합니다. 6933님이 노래 제목은 아임콜드인데 성규 씨 목소리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좋네요. 올 겨울에 정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우 그래 그래 그래. 구유리님이 지난 앨범들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 앨범은 색다른 느낌이라 또 너무 좋아요. 그래요. 김아라 씨? 이번에 솔로 데뷔 이후 최초로 내래 김종환 씨랑 같이 작업을 안 하셨잖아요. 김종환 씨에게도 이번 앨범 들려드렸나요. 뭐라고 하셨는지 살짝 서운해하시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 내래 김종환 씨랑 같이 작업을 안 했어요? 네. 원래 이제 제 솔로 앨범을 항상 종환영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가 이번 앨범은 처음으로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게 전혀 싸우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이번 앨범을 오랫동안 작업하면서 종환영이랑 같이 작업한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번 앨범의 다른 노래들과 조금 뭐랄까 새로운 느낌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아껴두고 이번 앨범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예요. 종환영도 이번 앨범 다 들어보셨고 뭐라고 했어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종환영이 어디 목소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종환영이랑 작업한 노래들도 내년에 기회가 되면 또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아껴둔 곡들이 많으니까 네. 언젠가는 그리고 상규 씨 이번 앨범 컨셉이 와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절제된 섹시미라고요. 그러면 절제된 섹시미 컨셉에서 특별히 노력한 점이 있다면 아니 그 앨범 속에 사진을 보면 살짝 느낌이 있는데 와 섹시미를 표현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절제를 해야 돼 사실 이게 거의 하이엔드급 감정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고급스럽죠. 이게 뭐 제가 정한 컨셉은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회사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절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실 과하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과하지 않게 그래도 온몸에서 뿜어져 나온 섹시미를 절제해야 되잖아. 그렇죠. 절제 그래서 이제 뭐 좀 최대한 과하지 않게 어떤 걸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자켓 촬영할 때 뭐 입도 반 좀 벌려야 되고 아 그래요? 그런 게 그런 공식이 있나요? 아니 아예 다물어야 되나? 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성예린 씨가 늘 노출은 안 된다고 말하는 유교보이 성규가 이번 앨범 자켓 촬영에서 욕조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심경이 어땠나요? 자세한 속마음과 비안드 스토리가 궁금해요. 아 이 정도예요 성규 씨가 아니 욕조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별거 없는데 이게 아니 사이탈이란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셔츠가 좀 젖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노출하고 이런 거 좀 부끄럽고 제가 좀 부끄러움도 많고 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 촬영 콘티 받았을 때 욕조에 들어가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 정도만 알고 이제 촬영장에 갔는데 그 옷이 흰색 셔츠였던 거죠. 아 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몸에 붙어서? 아니 아니요. 사실 저는 별로 느낌도 없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네. 이게 좀 물에 젖으면서 이렇게 좀 비추고 했던 아유 이거는 진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도 그냥 사실 예전에는 너무 부끄럽고 막 싫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냥 저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뭐 이 정도는 뭐 아 그 정도로 좀 그렇구나. 저 예전에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 사진 보고 주변 반응은 뭐래요? 사실 주변에서도 막 뭐라 크게 막 아니요 이거는 뭐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는데 내가 막 이렇게 벗은 벗고 뭐 탈의를 해서 근데 제가 워낙 그동안의 어떤 뭐 막 조금의 노출도 안에서 그러니까 팬들은 굉장히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어 근데 욕조 이 씬 치고 되게 무난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듣기로 우리 성규씨가 실제로 반신욕을 즐긴다는데 굉장히 즐깁니다. 아 그래요? 매일 해요 매일. 그럼 반신욕을 200% 즐기는 성규씨만의 꿀팁 같은 거 알려줘요. 어 일단 요즘 막 사우나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반신욕 많이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실 특별한 꿀팁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그거를 좀 잘 즐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반신욕 같은 건 한 10분 정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거 하이라이트 같은 걸 미리 생각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반신욕을 하면서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봐야겠다. 하고 나서 이제 물을 다 받고 들어가서 딱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경기 하이라이트 이 정도? 그럼 맞아요. 그게 말이 10분인지 꽤 지루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책이 다 젖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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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젖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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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딱 10분이 좋아요. 나는 20분을 하는데 저도 사실 한 15분에서 20분을 하는데 근데 10분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오래 하면 아 그래 그거 보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지루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에 빠지면 막 20분 30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다른 경기도 보게 되고 이러면 오래 할 때도 있죠. 아 뭐 거기다 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반신욕에? 아 그 솔트 있잖아요. 소금. 그것도 가끔 해보고 입욕제도 뭐 가끔 써요. 그건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쓰고 싶을 때 쓰고. 자 반신욕을 즐기는 우리 성규 씨가 욕탕에서 찍은 사진은 뭐 의외로 쇼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흰색 셔츠가 물에 젖어서 어머 깜짝이야. 내 몸에 찰싹 붙었네. 이걸 느꼈구나. 아 찍을 때 몰랐어요. 찍을 때는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막 너무 여러 가지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 번 많이 찰싹 붙었어요. 그냥 계속 이거 찍고 이거 찍고 하다 보니 찍을 때는 잘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앨범 수록곡이자 또 우리 성규 씨가 작사에 참여한 클라이맥스 들어볼게요. 저희가 아까 3부 끝곡으로 성규 씨의 클라이맥스 들려드렸는데요. 와 이 노래도 반응이 좋은데요. 5685 님이 네 성규 오빠랑 같이 걸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었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요. 이번 앨범의 클라이맥스 노래 들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노래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다 담긴 느낌이에요. 10년. 그렇구나. 초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 되네요. 그런 세월이네요. 10년이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와 클라이맥스에 정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클라이맥스겠죠. 표 경인 씨가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성규 씨 인생에서의 클라이맥스는 언제였던 것 같나요? 과거에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진행 중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렇죠. 그래야 재밌잖아요.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기대가 되고. 그럼요. 그럼요. 0642님이 화정언니 옛날에는 최애 아이돌이 인피니트였잖아요. 밥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요. 그 마음 변함없나요? 아니면 지금 바뀌었나요? 어떠신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나는 인피니트 내가 되게 예뻐했잖아요. 네네네네. 뭔가 다 정이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멤버들 이름을 많이 알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아까 동호 얘기도 물어보고 뭔가 좀 순수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막 되게 핫했고 그래서 그때 내가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밥 먹자다 못 먹어서 제가 밥 사 먹으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도 한 번 만났는데 누나 방금 사주셨어요. 고기 한 번 사주셨어요.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전 좋아요. 아니 인피니트는 정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의가요. 진짜 다 인피니트 다시 이제 다시 활동할 거 아니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진짜 쫙 봐서 막 옛날 얘기하고 맞아요. 막 괜히 막 장난치고 이러고 싶어요. 저도 애들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날도 추운데 사실 또 지금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열심히 또 근무하고 있을 텐데 건강 잘 챙겨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 전역하고 이러면 다시 이제 인피니트 모아지죠. 요즘은 그 추세가 뭐 왜곡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그래야죠. 진짜 그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밴드들이 10년 20년 30년 활동하는 시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피니트가 정말 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 진짜 사장님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사장님 네. 글쎄요. 요즘에 네. 저한테 많이 왜요? 많이 신경을 쓰시나? 듣고 계실 수 있죠. 우리 그 사장님도 진짜 젊었을 때부터 많이 맞아요. 보고 아시잖아요. 네. 인피니트는 괜히 정이 가는 그런 그룹입니다. 홍서연 씨가 네. 아임콜드로 컴백하는 성기 오빠 아임콜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추운 겨울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무엇인가요? 또 오빠만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겨울 간식 뭐 다 좋죠. 다 좋은데 일단 저는 겨울 되면 붕어빵 생각도 타고 아 붕어빵 근데 붕어빵이 파는 데가 꽤 쉽지 않죠. 저도 요즘에 못 본 것 같네요. 붕어빵 지도라고 해서 붕어빵이 그렇게 쉽게 있지 않으니까 붕어빵 지도가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붕어빵 어디 판나 어디 판나 그 정도로 저는 사실 저희 동네에는 한 군데 아는 곳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럼 너무 다행이다. 집에 가는 길에 아는 곳이 있어서 붕어빵 뭐 이렇게 뜨거운 거 좋아하는구나. 군고구마 군고구마 좋아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군고구마 굉장히 좋아가지고 겨울은 사실 군고구마의 계절이죠. 그쵸 그쵸. 생각이 나죠.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뭐 사실 요즘에는 밖에 안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 반신욕하고 보일러 따뜻하게 틀어놓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거의 그냥 누워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누는데 요리를 거의 안 한다고 맞아요. 저 요리 안 한다고 너무 두렵다고 방금 누나가 추천해 주시고 막 설명 들어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요즘에 사실 밖에 요즘처럼 못 나갈 때는 집에서 요리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재밌어요. 요리 같은 거 안 하면 시간에 너무 안 가. 그래서 저 한번 해볼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막 알려줬잖아. 막 그런 거. 요즘 밀키트도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러면 그 성취감이 있어요. 그렇죠.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겁이 안 나요. 근데 하고 나서 혼자 다 먹어요 그거? 아니면 누구 초대해서 이렇게 먹나? 그까진 누구를 자꾸 초대하고 싶은데 근데 혼자 먹는 것도 쏠쏠해 새벽에 그러니까 똑같은 만두라도 아 내가 직접 해서 먹었다는 성취감? 어 그냥 렌즈에만 돌리지 말고 후라이팬 이렇게 구워보고 그다 조금 밀가루 이렇게 물에 기어서 쫙 뿌리면 또 눈꽃만두가 돼요.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누나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도전해볼게요. 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이 누리 씨가 저는 온라인 콘서트에서 선공개했던 선규 씨의 룸을 듣자마자 눈물이 났었는데요. 직접 작사에 참여한 이 곡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가사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 곡이 선우정환 씨랑 같이 네. 선우정환 누나랑 같이 함께 작업한 곡인데 모든 부분이 다 사실 와닿는다는 표현보다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음... 뭐요?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뭐 2초, 3초 지나면 방송사고라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한번 견뎌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기네. 제가 혼자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 제일 와닿는 가사 가사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뭐 그래?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살아갈까? 사실 이 가사가 비슷한 듯 다르잖아요? 사라지는 거랑 살아가는 거랑 그렇죠. 그럼요. 이 부분이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가야죠. 그렇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거를 고르느냐고 지금 한 3, 4초를 말씀 안 하시고 아니 사실 가사가 방금 기억이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이 곡을 온라인 콘서트에서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콘서트 해보니까 어땠어요? 어제도 제가 쇼케이스를 했는데 예전이랑 참 다르잖아요. 관객들 없이 쇼케이스든 콘서트든 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되고 낯설기도 하고 노래 부르면서도 혼자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고 이랬는데 또 막상 온라인 콘서트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댓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응을 보고 나서야 실감이 막 나요. 내가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뭐 좀 슬프기도 하고 했다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뵐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빨리 좀 직접 뵙고 공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평범했던 일상이 너무 그립고. 맞아요. 그게 너무 특별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였고. 맞아요.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소통을 못한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렇죠. 참 온라인 콘서트에서 최초로 공개한 곡. 네. 먼저 공개를 했었어요. 룸이라는 노래를 먼저. 좋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성규 씨입니다. 룸. 김성규 씨의 룸 들으셨습니다. 이지숙 씨가. 와 오늘 코너 이름 그대로 쇼케이스 제대로네요. 그러네요. 새 앨범 곡들을 이렇게 쭉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룸 노래는 들을 때마다 애절해서 울컥해요. 사실 저 이 노래 듣다가 제가 헤드폰을 다시 꼈어요. 좀 자세하게 사운드 듣고 싶어서. 그런데 좀 빠지게 되네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죠. 감사합니다. 황수연 씨가. 성규군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저는 예능 지니어스에서. 지니어스. 성규군을 봐서 예능 잘하는 똘똘이 성규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할 때도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정말 녹네요 녹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규 씨가 차분하면서 존재감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성규 씨가 인피니티에서 리더였나? 네 제가 리더죠. 어 맞아. 되게 점잖고. 그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룹 친구들 막 왔다 갔다 얘기하면 한마디 쓱 하고 한마디 쓱 하고 했는데. 그게 웃기기도 하고. 그게 웃기기도 하고. 지니어스에서도 아주 똘똘하게 예능 잘했는데. 아 정말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아 감사하네요. 진짜 그걸 기억해 주셔서. 이분은 최화정이시네. 이름이 같으시네요. 성인 최씨예요. 네. 최씨라 할 때 최. 최화정님. 성규 오빠 노래엔 감정이 가득해서 들을 때마다 과몰입하게 돼요. 감정을 잡는 오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그리고 노래할 때와 연기할 때 감정 잡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몰입하게 된대. 그래요? 성규 오빠 노래엔 감정이 가득해서. 근데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감정 가득 부르셔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뭐 제가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 집중. 그냥 집중을 하는 거 아니. 연기할 때도 그렇고 노래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실 저는 저의 그때 모습을 못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어떤 거에 몰입했을 때. 그래서 어떤 방법은 잘 모르겠고. 그냥 집중하는 것 같아요. 딱 그 순간에. 그러니까 뮤지컬 무대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걸 본인이 자세하게는 못 보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으로 남으니까 모니터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내 모습이 저렇구나. 근데 공연을 하면 제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멀리서 찍는다 해도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좋아요. 자세한 어떤 상태나 표정이. 그래서 궁금한 적이 되게 있어요. 내가 이 노래 부를 때 혹은 이제 이 연기를 할 때가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어떤 보는 느낌은 또 뭘까? 그때 이제 매니저님들한테 부탁해서 좀. 가까이서 좀. 찍어달라. 내가 되게 어색하잖아.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죠. 이재경 씨가. 송규 오빠는 인스피리 팬들을 위한 지니인가요? 전역하자마자 뮤지컬 연극 거기에 솔로 앨범까지 내주시다니요. 만약 오빠를 위한 지니가 나타난다면 오빠는 어떤 소원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오빠를 팬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원 세 가지 빌 때 참 또 생각 많다 한 5초 지나가야 되네 또. 세 가지. 네.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 아 건강. 그리고 빨리 코로나 없어지는 거. 그리고 다시 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네요. 그래요 뭐 뻔한 얘기지만 너무나 요즘 간절히 와 닿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죠. 예전에는 진짜 이런 걸 소원으로 빌지도 않았던 게 소원이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닿아도 건강이름은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것처럼. 건강할 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다가 아파봐. 진짜 내가 원상복구만 된다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 빨리 막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소원에 코로나 없어지는 거 팬들 만나는 거 이런 걸 할 줄 누가 알았어요. 너무 예전의 일상인데. 조수연 씨가. 성규 오빠 겨울이면 찾아듣거나 생각나는 시즌송이 있나요? 겨울이면 제가 찾아듣거나 하진 않는데. 그냥 생각나는 노래가 저희 진짜 옛날 인피니티 옛날 노래 중에 하얀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얀 고백?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일본에서 그때 찍었던 기억도 있고. 아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를 이때 당시에 저희 매니저 형이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뮤직비디오 다른데요? 그럼요. 이 노래가 겨울만 되면 생각이 나요. 좀 겨울스럽다. 겨울에 나왔던 노래고. 2011년 노래네요. 진짜 오래됐다. 와 이렇게 놀랍다. 자 이맘때 최파타에서도 많이 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 이게 겨울스러워요. 맞아요. 저도 겨울 되면 이 노래 항상 생각나고. 이 노래 언제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다. 노래방이라도 가서 이런 생각도 하고. 부를 수 있죠 이제. 그렇죠. 내년 뭐 후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공연도 하고 싶고. 아이고 진짜. 광고 듣고요. 아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나오네요. 겨울이에요. 자 성규씨 오늘 이제 우리가 독대를 했는데. 아 훨씬 커피숍에 온 것 같고. 잔잔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앨범도 나왔고. 오늘 저희 앨범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쇼케이스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규씨가 이제 미니앨범 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노래들이 정말 실내에서 푹 빠져서 듣기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인피니트 하얀 고백 들으면서 성규씨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인사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